속보입니다. 또다시 일본에서 지진이 멈추어 있습니다. 일본 지진학자들은 계속하여 이 현상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19일 오전 9시 37분 일본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에서 규모 3.2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한 지 현재 4월 19일 저녁 11시 43분 현재까지 14시간 동안 지진이 멈추어 있습니다. 지진의 멈춤 현상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3월 2일부터 3일까지 일본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규모 5.1, 4.4, 3.9의 연속 3번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다음 날인 3월 4일 이즈제도 이즈오시마 근해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의 지진에 대한 우려를 많은 지진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즈제도에서의 3월 초의 지진으로 인하여 일본 대지진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고 그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활성 단층 지대인 규슈 그리고 시즈오카현에 있는 스루가 트로프와 사가미 트로프 이시가와 현과 니가타현 살리쿠에역 호카이도에서 연속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대지진의 불길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지금 열거된 활성 단층 들의 지진들이 지진의 멈춤 현상 이후에 발생하고 있다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런 분위기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바로 러시아의 연속 2번의 화산 폭발입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 우선 4월 8일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활화산인 베지미안니 화산이 분화하였으며 3일 뒤인 4월 11일에는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인 시벨루치 화산도 폭발을 하였으며 화산재가 20km 상공까지 치솟는 모습이 인공위성에 포착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이었습니다. 화산이 연속 폭발한 러시아의 캄차카반도는 러시아 극동의 반도로 한반도 의 북동쪽에 씁니다. 러시아의 캄차카반도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환태평양 조사 인데 이른바 물의 고리를 북태평양 북부에서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화산 폭발 5일 전인 4월 3일에도 캄차카반도 옐리조부 남쪽 45km 지점에서 낮 12시 6분 57초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후 5일 후에 캄차카반도에 화산도 폭발을 한 것입니다. 캄차카반도는 부리고리이며 일본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연쇄 지진을 쿠릴 열도와 함께 발생시키고 있으며 과거 대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을 살펴보면 우선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지진은 1960년 5월 칠레에서 발생한 발디비아 지진이며 규모가 9.5였습니다. 두 번째로 큰 지진은 1964년 알래스카에서 규모 9.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세 번째의 큰 지진은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네 번째의 큰 지진은 바로 이번에 화산이 폭발하고 강진이 발생한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에서 1952년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4월 19일 현재 전 세계의 지진과 화산학자들은 캄차카반도의 지진과 화산폭발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